크라이슬러 300C 구입하면 1% 할부 제공. 크라이슬러가 300C 구매 시 1%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크라이슬러 코리아 대표 안영석 는 300C의 국내 누적 판매 5000대 돌파를 기념해 30일까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은 크라이슬러 300C 2, 7과 3, 그리고 30 디젤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36개월 초절이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델 별로 32에서 45%에 이르는 선수금을 내고 36개월간 1% 초절이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특히 2. 7 모델 구매 고객에게는 등록세 중 181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크라이슬러 300C는 지난 2004년 10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래 10월 말 누적 판매가 5000대를 넘어섰다. 크라이징인